뭐지? 파티가 하나 더 있나본데? 뭐야? 저기 한 파티가 더 있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템템버린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템템버린이 없어서 여기까지였어요 나다 형아 내가 더 좋았어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바 바 안녕 바본가? 왜 나한테 쌀쌀 맞아 김푸? 뭐? 왜 그래? 나 원래 이런데? 아닌데 왜 그러지? 나 원래 이래? 아닌데 뿡이 오늘 뭔 일 있나? 아니 별로? 딱히 별로 아무래도 없었어 뿡이 어제 영도 켜놨긴 알 거 없었나? 물론 나한테 관심 없으면서 웃음소리야 나 웃음이 있어서 완전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웃음소리야구나 아닐걸? 왜 그래? 난 안 웃으면서 왔어 사실 나나 형도 뿡 비즈니스잖아 뿡이란 나라? 어 우리 글쎄 나나 형님 뭐라고요? 잠깐만 시청자 목록 확인 좀 하고 아 비즈니스지 뿡아 그거 알지? 지금 위에 그 사람 있는데 여기로 온 거 풀파티니까 여기로 왔겠지 처음에 갔을 때는 저기로 갔다며 다 알아? 그거는 내가 신수였고 템템머리니 말을 잘 안 해줘가지고 어느 파티인지 모르겠지 그거는 템템머리 잘못이고 아무튼 데리고 와 내가 선택할게 긴 뿡 뭘 데리고 와? 이걸 또 선택을 해? 그래 아 당연히? 그쪽 아니야 아 저는 안 래식이나 켜야지 빨리 아 뿡이나 래식하는 거 너무 설렌다 오랜만에 와 나나 형이다 와 와 다른 파티 갔던 나나 형이다 아니 그까지 두 파티 해 안봉이 씨 갔다 왔겠지 뭐 아니 래식 래식 두 파티 해 봐 아니 다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나다야 절 해놓고 또 우건할 때 또 그럴 거잖아 내 말 맞지? 아니야 나야 어차피 또 절 할 거지? 혼나 항상 그런 식이면서 니 난 항상 그런 식이야 진짜 누나 좋아요 왜 그래 상현아 너 그렇게 눈치 없는 애 아니잖아 왜 그래 상현아 오늘 누나들 데리고 힘내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젊은 애가 힘내야지 맞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손에서 안 끝나게 니 손에서 끝내야 된다 제가 힘내겠습니다 로마드 컷이요 진짜 캐리 허나? 래식이 10개라고 졌다 그래도 찬우 형이 캐리하러 올 거예요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럼 도망 미리 얘기하는데 나도 벌레임 괜찮 괜찮 상대적 상대적인 거임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빗날째 왕벌레 있어서 나도 벌레임 벌레가 별로 맞아 별로 왕벌레 있어서 왕벌레 중간벌레 중간이 그래도 있구나 중간이 있지 나 왕벌레? 나나양 중간벌레 중간벌레? 니니니니니 싸벌레 내가 대왕벌레 할게 대왕벌레 대왕벌레 안 돼 너가 대왕벌레 하면 성인이 울어 오늘 울리자 난 이미 이틀 전에 울었기 때문에 음 이틀 전에 울었어? 왜? 이틀 전에 무슨 방송했죠? 나나양님? 알아 아 그건가? 12시간 그건가? 아이 그 남봉이랑 논거 때문에 많이 삐졌어 많이 삐졌어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뭔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앞으로 안 그려면 되지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 바람 안 피고 제가 알기로 한 6월달까지 일정 잡혀있지 않나요? 맞아 우건 할 때마다 그럴 거면서 그거 다음 주부터 할 때마다 사과하나? 다음 주부터 6월달까지 매주 수요일 템템버린이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두 달간 어라? 두 달간 예정 다 템템버린이야 그거는 나 오늘 처음 듣는데 아 그래? 아무튼 그래 저번에 분명히 아니 나나양 나나양 겁나 웃긴게 나한테 우건하자 5월 20일 이래가지고 내가 어? 나나양 괜찮겠어? 그날 하루 나 책임질 거야 내가 이랬던 말이야 그랬더니 뭔 소리냐는 거야 생일인데 이랬더니 그래서 내가 생일파티 마크에 보내주는 거냐고 몰랐어 나 까끌 이랬는데 절대 안 택시 나나양이 도망갔어 또 빵스러드라 아시죠 나나양 빤 쓰러냈어 나 그 생일파티 받을 뻔했는데 아 케이크 오지게 박을 준비 되셨는데 바닥에 바닥에 아깝다 아깝다 묘지 이쪽 어아우 예쁘지 너무 썼지 Amazing 으영 따오 자 우리 나들 형 집으로 오세요 저희 이제 전략합니다 오케이 설프라이즈 전략으로 갑니다 어디? 감학한걸 보이시면 됩니다 오 으악 으 Hoff 잘 안해 전우야! 나왔어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봐 스티키하지 자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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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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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다! 내려가 출동! 도망가 김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하하하하하 야와남긴 마쁜년 어... 김풍님 그 캐릭터의 마지막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철회나게 쳐다보고 있었어 하지만 어림도 없지 헤드샷 나랑은 전 딱 그 정도 했던 거죠 아 뭐가 하하하하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톡 치고 싶게 생겨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파 꼴등 누구였지? 우리 키 아니구나 벌레 점 리에 말 점심 그건 인신 공격 아니에요? 그건 같은 말 반복 아니에요? 벌레벌레 같이 벌레 점 리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벌레벌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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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눈 감기는데 정상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찍 일어났으면 덩상이긴 한데 하하하하 아 새나의 어린이 어렵네 늙어서 그런가 하하하하 난 그냥 듣지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로 기나 같은거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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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괜찮은거야? 저야 뭐? 어우 이뻐! 자랑하네! 나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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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뻐! 안 예뻐! 너무 이쁜네. 제 자식들이에요.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돼요. 제발 봐주세요. 우리 애들 안 돼요. 님들 암호 드세요. 아 지금. 살짝 식었당. 미안 까먹었어. 닭인 줄 알았어. 불평한 사람 누구야? 나는 지금 이렇게 안 말했는데 선생님 머리니 식었겠다라고 말했어요. 난 식은 거 좋아해. 뭐야 나는 왜 저래. 매일 어쩔 수 없었어요. 방송하는 입장으로서 그거를. 폭탄을 던졌어야 돼. 안 돼. 다행이다. 난 왜 저래. 안 돼. 난 그새로.